저는 그 당시에 이 게임을 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게임에 대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루프 레버부터 상점에서의 아이템 구입이 아닌 게임 스탑 없이 바닥에서 골라 살 수 있는 시스템부터 돈을 모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RPG적인 요소까지 정말 아이디어가 빚을 바란 게임이 아니었나 생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쾌한씨입니다. 오늘의 추억 수강 게임은 곤도매니아입니다. 마경전사로도 알려져 있는 게임입니다. 출시일은 1987년이며 데이터이스트에서 만든 종스크롤 슈팅 게임입니다. 메가라이더스러운 비행령 기체에 탑승해서 적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점은 루프 레버와 상점 시스템입니다. 이까리처럼 공격방향은 루프 레버로 유닛의 조종은 보통 레버로 합니다. 한참 루프 레버에 빠져있던 데이터이스트가 루프 레버를 활용해 내놓은 종스크롤 슈팅 게임입니다. 상점이 차려져 있는 게 아니라 아이템이 곳곳에 드롭되어 있고 그 아이템을 먹으면 해당 아이템을 얻는 대신에 금이 줄어듭니다. 타회사 작품이지만 이전에 발매된 특수부대 자칼과는 상당 부분이 반대인데 똑같은 루프 레버를 쓰지만 자칼은 이동 제약이 있는 자유스크롤의 잔탄 제약은 없으며 메인 웨폰이 8방향, 서브 웨폰이 전방 고정에 군도 매니아는 이동 제약 없는 강제 종스크롤의 잔탄 제약이 있으며 메인 웨폰이 전방 고정, 서브 웨폰이 8방향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직접 투척하는 서브 웨폰 아이템으로는 비도, 도끼, 화염탄, 트루탄, 소위탄 등 각종 장비를 제한된 숫자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종류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위력은 기본 단건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비도와 도끼의 경우에는 날아가는 속도와 비거리가 크게 늘어납니다. 화염탄의 경우에는 2연타를 먹일 수 있어 공격력이 뛰어난 데다 1타를 막고 적이 죽거나 일정 비거리를 날아간 이후 그 자리에 화염구가 남아서 깔아두는 형태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스루탄은 비싼 데다 근거리의 적에게 명중하지 않아 필드 진행 시엔 기피되지만 3,4스테이지 등 특정 보스전에서는 유용한 무기입니다. 소위탄은 명중하거나 일정 거리를 날아간 후 대각성 방향으로 X자를 그리며 흩어지는데 가격도 비싸고 연사력은 폐망 수준이라 그다지 선호되지 않습니다. 메인웨폰 화력을 책임지는 비행기 역시 다양하게 구매가 가능한데 플레이어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종은 5방향으로 적의 총탄을 상세하는 한을 발사하는 보호막 비행기 M-7-7입니다. 그보다는 못하지만 선호받는 기종으로는 부채꿀의 넓은 웨이브를 전방으로 발사하는 일명 오토바이 비행기 M-8과 강력한 노란색 레이저를 발사하는 비행체가 있습니다. 비행기의 탄 역시 제한이 있으므로 적절하게 써야 하며 적의 탄을 피하다가 실수로 필드상의 다른 비행기를 구매해서 날아가버리는 멘붕순의 불상사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의 특수무기는 회색, 캅셀 형태 등의 충전 아이템을 사거나 동일한 기종을 사야 보충이 가능합니다. 캅셀 형태의 아이템은 회색, 주황색, 회색 플러스 주황에 3종이 있는데 회색은 비행기의 특수무기 충전으로 선호받는 편이지만 주황색은 들고 있는 기본 무기만 채워주는데 무기를 새로 사는게 2배는 쌀 정도로 가성비가 실로 심한 수준이라 주우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회색 플러스 주황은 특수무기와 기본 무기를 모두 채워주지만 가성비 역시 망했어요 수준이라 정말 급할 경우에나 비행기의 특수 아이템을 채우기 위해 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아이템 중 가장 비싼건 장기로 그 가격이 500골드나 됩니다. 그것도 초반 1스테이지엔 나오지 않고 3스테이지부터 등장하며 필드 구석에 숨겨진 상태로 등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번째는 갑옷으로 400골드이며 갑옷 착용시엔 얻어맞아도 속도 부스터가 유지되지만 대신 무적시간이 짧아 공격을 연속으로 맞아서 죽는 불상사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장기는 초기 상태로 돌아가고 부활시 일정시간 무적효과가 있지만 속도 부스터를 입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갑옷과 장기는 별도로 취급되기 때문에 갑옷과 장기의 아이템이 동시에 등장했는데 돈이 모자라면 갑옷의 인기가 더 높았습니다. 대신 갑옷을 입은 상태에선 더 이상 중첩되지 않으므로 이미 갑옷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다시 갑옷을 살 필요가 없어 무조건 장기만 사게 됩니다. 속도를 올려주는 150골드와는 부스터는 필수이고 비행기의 이동속도가 느린 기종일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적의 공격을 회피하는데도 중요하지만 필드에서 각종 아이템과 골드를 획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물건이라 플레이어들이 초반에 1순위로 녹이는 아이템입니다. 금은 적을 죽이면 무조건 드롭되는데 기본 쫄개의 경우 7에서 10골드 정도 선에서 드롭되는데 플레이어와 동일한 비행체를 격파하면 20에서 50골드 선에서 드롭됩니다. 또한 적 중에서는 셔틀도 등장하는데 셔틀을 죽이면 셔틀 탑승 인원으로 계산해서 1명 탑승당 20에서 30골드씩 드롭됩니다. 최대 8명까지 탑승하는데 8명이 탑승한 셔틀을 죽이면 금이 랜덤하게 8개가 드롭됩니다. 공통적으로 모든 졸개들은 잡는 위치가 화면 아래에 가까울수록 획득할 수 있는 금의 양이 올라갑니다. 보수는 5에서 50골드 선에서 수십 개의 금이 뭉텅이로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등장하는 골드가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을 경우 비행체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체에 탑승한 파일럿이 사망하게 되고 착용한 부스터가 없어져 기본 비행체가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장기가 소진되어도 카운트다운을 살 동안 비행체는 파일럿 없이 그대로 유지되다가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비행체가 폭발하면서 게임 오버되고 모아둔 모든 아이템이 날아갑니다. 이후 강제로 컨티뉴을 하면 1스테이지 시작에 사용했던 기본 비행체를 타고 참전합니다. 이러면 완전히 폭망이지만 그나마 게임 오버전에 모아둔 돈이 많다면 컨티뉴 시 필드에서 다시 비행체와 부스터, 무기를 구입해서 어느 정도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오락실 중에 루프 레버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스틱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 기본 무기가 앞으로 고정된 불상사가 자주 있었습니다. 자칼 같은 경우는 메인워폰 플레이를 위주로 하면 플레이에 무리가 없지만 이 게임은 루프 레버가 없으면 에로사항이 꽃피웁니다. 게임 전반에 걸쳐 적을 잡는데 난이도가 상승하고 특히 중후반의 화면 아래에서 밧질로 공격하는 적들이 나오는 곳은 갑옷이 깨지거나 1라이프를 헌납해야 하는 불상사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시달리다 못해 적의 배치를 다 외운 고수들은 아예 꼼수로 이 문제를 극복했는데 적이 올라올 자리를 예상해 미리 화염탄을 깔아둔다든지 옆 방향을 포함해 5방향으로 적의 총탄을 상세하는 에너지파를 쏘는 일명 고음악 비행기 M-7을 골라 뒤에서 나오는 적을 격추시켰습니다. 이 게임의 난이도를 높이는 원인은 적기가 너무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화면에 깔아놓을 수 있는 탄막의 수, 크기가 부족한데다 잔탄 제한이 있는 게임이고 필드가 실제 화면에 좌우 1.7배 정도 되는 넓이인데 일반 적들이 주인공 에어바이크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작은 사이즈라 보조무기나 주무기의 범위가 좁으면 적을 맞추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게다가 루프레버가 아닐 경우 옆이나 후방에서 출환하는 적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워짐으로 난이도가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일본 내수판과 해외판의 보스 구성이 다른데 일본 내수판의 보스 구성이 훨씬 체계적이고 난이도 면에서 합리적이었습니다. 해외판은 일본판 트위스테이지 보스가 최종 보스 역할을 하는데 여러모로 다릅니다. 여담으로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 클리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갑옷을 입고 클리어해도 엔딩 직전에 비행기를 내리는 장면에서 갑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 갑옷을 잃고 보스를 클리어해도 엔딩 장면에서는 갑옷을 유지한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곤도매니아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당시에 이 게임을 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게임에 대한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루프레버부터 상점에서의 아이템 구입이 아닌 게임 스탑 없이 바닥에서 골라 살 수 있는 시스템부터 돈을 모아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RPG적인 요소까지 정말 아이디어가 빛을 말한 게임이 아니었나 생각되었습니다. 친구랑 게임을 할 때 너무나도 재미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지금 해봐도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 욕나오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원코인으로 이 게임 엔딩을 본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게임 엔딩은 있는 건가요? 오늘의 추억성한 게임은 곤도매니아 일명 마경전사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